아예 화이트 가지고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화이트 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비쳐, 안 비쳐? 이제 여름인데 안에 끈탑 입고 입어야 돼? 이따 모델 모습 이분도 보여드리겠지만 안에 끈탑 안 입으셔도 돼요. 비치지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 오밀조밀하게 이 골지 패턴 보이시죠? 오밀조밀, 오밀조밀해서 굉장히 날씬해 보여요. 기본물을 오늘 김철웅 디자이너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장부터 캐주얼까지 모두 다 그리고 얘는 골지로 들어가면 보이는 느낌은 굉장히 날씬한데요. 입은 나는 세상 편안하게, 세상 편안하게. 쫀득쫀득쫀득. 세탁도 좋더라고요. 신축성 좋고 관리까지. 손세탁을 넘어서 기계세탁이 가능하니까. 괜찮죠? 배에 들러붙지 않고. 제가 디자이너 브랜드 한번 골라보세요. 기본물을요. 기본을 하나 잘 갖춰놓으면요. 옷에 뭘 받쳐 입을까? 절대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얘 진짜 감동받으실 게 저희가 왜 방송 3주 만에 하냐면 이 소매 때문에요. 방송에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타이트하지 않으면서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손을 이렇게 끼웠을 때요. 이렇게 할랑할랑할랑한 이런 느낌. 여기도 할랑할랑할랑 이 느낌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절대 들러붙는 거 없습니다. 오늘 저희 사이즈 99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기본물을 좋은 디자이너 브랜드로 한번 골라보세요. 오늘 4만원대 최초로 보여드리는 날이고요. 소매가 완전 예쁘고 입었을 때 컬러감이요. 지금 두 번째 민트 한번 보여드리면 얘 오늘 제가 입었잖아요. 컬러감이 진짜 딱 봄. 봄봄봄. 그리고 지금부터 여름까지 옆쪽으로 컬러 보여드려요. 네이비. 네이비 보시면요. 네이비도 겨울 네이비가 있는가 하면 시원한 쿨톤의 네이비가 있어요. 완전 시원하게 소매 길지 않습니다. 여름까지 입으세요. 얘는 7부로 들어가고 핑크핑크 하죠. 핑크핑크. 벚꽃핑크 컬러. 과하지 않은 핑크 컬러라 옷받아 입기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너무 좋죠. 대체 몇 벌이에요? 지금까지 보시는 게 4벌이에요. 오늘 최초로 4만원대 노출되는 날이고요. 요즘에 그리너리 그리너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약간의 케일빛이 도는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아세요? 오늘 보여드리는 건 티블라우스. 정장부터 캐주얼까지 이거 하나 있으면 몽 다 소화 가능한. 마지막 블랙 없으면 서운하죠. 블랙까지도 저희가 정장이라든지 옷 받쳐 입기 편하게끔 여섯 가지 컬러가 뭐 하나 과한 게 없어요. 코디하기 쉽고 입었을 때 체험 커버 잘 되고. 오늘은 가격마저도 방송사사 최저가인 거죠. 김철웅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4만원대 오늘 기절할 가격입니다. 3주만에 돌아왔어요. 많은 분들이 이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시고 입고 싶어 하세요. 저는 소매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완전 예술이에요. 예를 선택하시면요. 그리고 여기 통풍성. 여기 이제 조금 지금도 저는 낮에 덥더라고요. 금방 여름 오는데 지금 긴팔 사면 늦어요. 지금은 여름을 대비해서 소매 길이 보시면 딱 7부 한 이 정도 팔꿈치 여기 있고요. 이만큼 살짝 보일랑 말랑 해서 굉장히 시원하고 가볍게 입을 수 있는. 한랑할랑한 거 느껴지시죠? 이런 데가 다 여유가 있어서 이 소매 때문에 김철웅 디자이너의 이 티블라우스는 완전 대박이에요. 오늘 최초 4만원대로 노출되는 날이고요. 왜 제가 기본 물을 한번 좋은 브랜드로 입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카나선 있잖아요. 목선을 보시면 여기가 사실 다 비슷한 것 같죠? 달라요. 이 골지 패턴 붙여놓은 패턴도 보세요. 하나하나 다 섬세하게 신경을 썼고요. 목선 너무 받듯하거나 너무 파여가지고 부담스러운 거 없고 어깨선 이런데도 너무 좁거나 너무 타이트하거나 절대 베이직한 스타일을요. 어깨선 만큼도 굉장히 감동받을 수 있게끔 옆쪽으로 가슴 라인을 살짝 살려내는 골지 포인트. 골지가 들어가는데 동시에 텐션. 텐션. 완전 좋아요. 지금 마이크랑 이것저것 다 찼거든요. 얘는 어떻게 입으면 제일 예쁘냐면요. 이렇게 엉덩이에 살짝 걸쳐가지고 이렇게 배 약간 여유 있게끔. 다르기라고요. 어 살짝 여유 있게끔. 완전 내려서 입어도 좋지만 여유 있게끔 입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